최근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참 일본 서지학계의 근의자인 후지모토 6교라는 분이. 교수 생활을 다 끝내고 평생 사업을 뭐냐 평생 사십팔 년간입니다. 사십팔 년간 무슨 작업을 했냐면 자 대일 항쟁기 때 조선에서 유출된 한국의 역사 문화서를 자기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거둬들입니다. 아까 보셨죠? 51권의 책의 이름이 나왔고 20만 권 정도 10만 권 20만 권이 소각됐다는 것이 다 나와 있었죠? 이분은 그 내용 별도예요. 그 내용 외에 자기가 직접 일본 열도로 다니면서 한국에서 유출된 역사 문화서를 찾아냈는데 몇 권을 찾아냈느냐? 5만 권을 찾아냅니다. 5만 권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2960권이 역사서입니다. 자 조선 총독부에서 51권 뺏어갔다고요? 그게 다라고요? 세빵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 개인이 찾아낸 책이 2960권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어땠습니까? 요청을 합니다. 다른 그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책은 다 일본에서 어땠습니까? 다 지원해줬습니다. 왜? 크게 문제 안 되니까. 5만 권 중에 다른 책은 다 돈을 줘가지고 찍어라 찍어라 했는데 역사서 2960권을 찍으려니까 이거는 어때요? 지원금지입니다. 절대로 지원 안 해준다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? 동국대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책이 사부, 역사 관련된 책이라 해가지고 출판이 되었습니다. 2009년 발간되가 2018년 출판부에서 출간됐는데 아마 이 책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은 뭔지는 지금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떻습니까? 개인이 찾아낸 책이 5만 권이다. 역사 문화서가. 그 중에 약 3천 권이 역사 관련된 서적이다.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조선에 있는 책을 거둬드리다면 과연 몇 권의 책을 거둬들어갔겠습니까? 10만 권? 20만 권이요? 아닙니다. 100만 권, 200만 권을 거둬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왜? 아무것도 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을 이 내용을 공개를 해드릴까 고민합니다. 보면 너무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어떤 사건까지 발생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다 거둬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? 사본을 남겨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역사를 연구한다면 사본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까? 여러 명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본을 남겨놔야 되는데 사본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남순이라는 분이 대응을 합니다. 왜 역사책 연구한다고 하고 조선사 만든다고 해놓고 조선사 관련된 역사서 다 거둬들어가지고 왜 다 가져가냐? 왜 없애버렸느냐? 복사본 남겨놔라.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실제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